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구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시 연수구 동순봉 동남아파트 인천시 연수구 선압동 정광아파트 집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삶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구축 아파트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순봉 선압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소형 평수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또는 자녀가 한 명이 자녀 또는 어르신이 살기에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좋은 신축아파트에 사는 것도 좋지만 투자 목적이 아니시라면 오랫동안 살기에는 괜찮은 곳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소견이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순봉 동남아파트와 선압동 정광아파트 순으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출발해 볼까요? 렛츠고! 인천광역시 봉춘동에 동남아파트는 1350세대와 총 7개동으로 21평형이 있습니다. 7개동 모두 2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최소 1억 6,500부터 최대 2억 사이의 매매가 올라와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이며 동막역까지 도보로 약 9분 정도 소유됩니다. 인천광역시 선압동에 대진, 태산, 정광아파트는 24평형과 32평형이 있습니다. 동순봉 동남아파트는 21평형이기 때문에 24평형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최소 1억 6,000부터 최대 1억 9,000 사이의 매매가 올라와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이며 선압역까지 도보로 약 7분 정도 소유됩니다. 동순봉 동남아파트 세대수 1350세대 사용승인 1, 1994년 난방 개별난방 주소 인천시 연수구 원우금로 19 선압동 대진 태산 정광아파트 1200세대 사용승인 1, 1991년 난방 개별난방 주소 인천시 연수구 선압로 37 동순봉 동남아파트 69제곱미터 방북에 육실수 1개 복도수 연평균 관리비 12만 6,555원 공시가격 1억 2천 재산세 19만 4,400원 선압동 대진 태산 정광아파트 방북에 육실수 1개 연평균 관리비 7만 9,212원 재산세 18만 2,880원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동남아파트 인천시 연수구 선압동 대진 태산 정광아파트 통합고리 5분 3분 관리비 12만 6,555원 7만 9,212원 도보거리 9분 7분 주차응원 세대당 1.06대 세대당 0.6대 엘리베이터 2승 엘리베이터 없음 재건축 용적률 119% 용적률 물음표 내 집 마련할 때 보험이 될 만한 가성비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파트 동남아파트 대진 태산 정버아파트 지금 제가 만든 자료는 예산은 부족한데 가성비 좋은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시려고 하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보니 자주는 아니더라도 구축 아파트를 비교하여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중에 시간이 되면 아파트 주변 영상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구입은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투자가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